한번 해볼게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그 술먹방 하다 말고 아주 그냥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 윈도우 캡처 자 잠깐만 어차피 이거 케이크 다 먹었으니까 케이크 옆으로 좀 치우고 오늘 휴일인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한다네요 휴일인데도 자 원하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만드세요 음 2019년 목표 오 보라색으로 해야지 2019년 목표 2019년 목표 좀 그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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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연애부터 6번 방송장비 업그레이드 하기 7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tv 베스트 비지 8번 각 광역 행정권으로 한 번 이상 여행 컨텐츠 만들기 9번 역사 동영상 강의 한 과정 제작 마치기 10번 종이책 출판하기 엄청나게 목표가 커요.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. 레벨 24로 A받거나 클리어하는 거? 그거보다 18에서 20대의 브레이크온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? 왜냐면 내가 실제로 20 중에서도 브레이크온 한 거 있어요. 인피니티리믹스하고 아케이드 중에서도 내가 브레이크온 한 게 있을 텐데 20 중에 하여간 내가 브레이크온 한 개는 20이고 평균 브레이크온 실력대는 18이에요. 그리고 평균 S받는 실력대가 17이에요. 그리고 올 퍼펙트 한 개가 15 아 이거 수정할 수 있나? 아니다? 아이가 뭐 그렇다는 거구요. 5번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결혼하고 싶은 사람 찾기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애. 5번이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. 한번 크게 보여줄게요. 뭐 이런 게 목표에요. 이게 목표고? 그렇다는 얘기에요. 흐흫 몇 개 회로도 이 바리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